자, 관찰을 잘한다 일반적인 복소수가 나오면 제일 먼저 원래 봐야 되는 게 합이나 차 곱을 관찰하는 게 맞지 일단 제일 먼저 니네 눈에서 보이는 게 차여야지 빼면 0이 되니까 알파제곱 빼기 베타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가 0이 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인 거니까 얘로 끌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0이 되고 알파는 베타하면 안 돼 서로 다른 복소수니까 그래서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건 찾았어 그 다음에 너네가 생각해봐 찾아야 되는 게 뭐겠니 얘를 구해야 되니까 곱을 찾아야 되겠지 야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너네한테 주어진 선택제 두 개야 얘네들이 곱해보거나 곱하면 일단 간단해지긴 하거든 곱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얘네 둘이 합을 계산해 볼 수도 있지 합은 이 아이가 되잖아 그러면 너네가 이제 뭐를 선택하는 게 맞냐 여기서는 곱 같아 보이지만 합이 맞아 그러니까 합에서는 아이가 살아있어서 좀 껄끄럽긴 해도 곱에서는 몇 차가 나오냐면 곱을 해도 되겠네 근데 여기서 사실 그냥 바로 나오거든 왜냐면은 그러네 곱이 맞는 곱하면 알파 베타의 제곱 아 미안해 곱이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세제곱이 나오니까 미안해 세제곱이 등장하니까 합으로 가면 안 되고 곱으로 가면 안 되고 합으로 간다 그럼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아이인데 이게 어차피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2아이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대입하면 1 빼기 2알파 베타 플러스 1이 2아이 여기서 알파 베타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알파 베타는 2 마이너스 2아이 그래서 알파 베타가 1 마이너스 i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왔기 때문에 합과 곱을 가지고 제곱의 합 정도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s